석주명. 1908년 11월 13일에서 1950년 10월 6일. 한국의 박물학자, 나비학자, 백여편이 나비관계 연구 논문 중 특히 배추희나비의 변이 곡선은 생물의 분류학이나 측정학상 뛰어난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1908년 11월 13일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개성 송도중학교와 일본의 가고시마노가도 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한 후 모교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나비 연구에 몰두 표본을 수집하여 미국 박물관과 교환하였다. 하버드대학교 비교동물학관 관장 티바버 박사의 경제적 원조로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 1940년 한국 점유 목록을 출간하고 미국 인시료학회에 가입했다. 1943년 경성대학 부속생양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에서 2년 근무하는 동안 제주도 방원을 연구했으며 개성 본소로 전근하여 5년간의 연구값해 제주도 방원집을 출간했다. 백여편이 나비관계 연구 논문 중 특히 배추희나비의 변이 곡선은 생물의 분류학이나 측정학상 뛰어난 업적으로 알려져 있다. 6. 2.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